제이슨 부부가 플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SBS 9위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홍현희는 SBS 우찻사, 레전드 매치를 통해 관객들에게 퉁퉁 튀고 밝은 모습으로 눈도장을 찍은 후 2019 MBC 방송연예 대상 신인상. S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최후 수상, SBS 신인 개그맨 선발대회 동상 등 코미디 부문에서 다양한 수상 경영을 자랑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제이슨은 JTBC 헌직줄계 새집다우를 통해 실력 입증과 함께 대중의 인지까지 단숨에 끌어올리며 스타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렸다. 홍현희, 제이슨 부부는 2018년 10월 결혼식을 올려 새집중시킨 바 있다. 두 사람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 TV 조선 아내의 맞등에 함께 출연하며 달달하고 유쾌한 신혼 케미를 선보이고 있으며 각자의 활동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다.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는 홍현희와 제이슨 부부는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방송인이다. 부부가 함께 군사에 손을 잡아준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특히 평소 자신의 후 캐릭터로 이찬원의 엄마를 자처했던 홍현희와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이찬원의 인연이 전속 계약으로까지 이어져 눈길을 끈다. 홍현희는 TV 조선 봉숭아 학단 촬영 당시 이찬원의 어머니를 대신해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음식까지 직접 준비해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부부만의 유쾌함과 편안함으로 맹활약 중인 홍현희와 제이슨 부부는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더욱 왕성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미스터트롯 전국투어콘서트 전체 투어 지역 장소 일정 전면 재조정 여파로 연기된 내일은 미스터트롯 전국투어콘서트가 또 한 번 일정을 재조정한다. 9일 내일은 미스터트롯 전국투어콘서트 제작을 맡은 주식회사 쇼플레이 측이 오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개막 예정이었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전국투어콘서트 투어 일정을 연기한다. 전체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올해 2월 초 티켓을 오픈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여타로 이미 서울 공연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쇼플레이 측은 그동안 대비해 방역 대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권고사항과 공연장마다 좌석한 거리 두기 시행 여부 등의 운영 지침이 매우 상이해 전국투어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진, 스태프, 공연장, 기획사 등 1,500여 명의 관계자 200개가 넘는 관계사들의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 지역 공연장의 대반 일정들을 조율해야 하기에 연기된 투어 일정과 지역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특히 불확실성으로 인해 처음에 계획된 투어 일정이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더했다. 또 쇼플레이는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지 드릴 것을 약속하며 이로 인해 관계 분들을 기도리도록 하게 돼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6월 중 정확한 일정과 지역에 대해 별도로 공지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공연 예매 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쇼플레이는 계속된 기다림으로 지친 관객들에게 더 이상의 연기는 없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확한 지침과 방역 시책, 좌석한 커리두기 등 충분한 협조를 받아 관객과 출연진이 모두 건강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할 계획이고 덧붙였다. 공연 연결은 연결로 인해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며 기존 예매를 유지할 경우 같은 창서, 같은 좌석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공연 창서 또는 좌석 배치가 변경이 있을 경우 선예매 등의 혜택이 제공될 방침이다. 끝으로 쇼플레이는 계속된 연기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다려주시는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 만큼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는 칠 터키리라 이명훈, 영타,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를 비롯해 레인보우 김경민, 신인선, 김수찬, 황윤성, 강태반, 유지광, 나태주와 반성을 통해 인기를 끌었던 보장은 노지훈, 이대원, 김중년, 남승민이 출연한다. 조영수 이찬원은 트로트 음악 문화를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중독성과 영감의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최근 언론과의 공유에서 조영수는 트로트 음악의 큰 변화물결에 대해 언급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조영수 씨는 문화 트로트에 퍼져있는 애국심은 트로트 음악 팬을 늘리기 위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여겨졌다. 음악 덕분에 사람들은 더 친해집니다. 2020년에는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고 돌보는 젊은이들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차세대 트로트 아티스트의 인기가 더 많은 관객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이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총매 역할을 했을 때 트로트 음악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것은 사회가 큰 기술적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트로트 음악의 충성을 나타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트로트 음악에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신적 인식사처럼 그것을 보고 듣는다. 이 음악 변화는 가수 트로트 이찬원 덕분입니다. 이찬원의 거의 모든 음악 제품은 젊은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즉, 이찬원은 음악의 역사를 바꾸는 물결을 만들고 있다. 그의 재능, 친절 및 정직성 덕분에 그런 젊은이들에게 트로트 음악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트로트 음악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세요. 한국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 공유 속도는 트로트 음악의 소비와 사랑의 총매제가 되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같은 정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사역 분위기와 트렌드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이찬원은 트로트 음악이 팬들과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이 다양한 측면과 개인에 기초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찬원은 중독성 있는 바람이자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이찬원은 10년 전부터 예술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열심히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나에게 더 어울리는 음악을 찾았고 트로트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 기쁨은 수년에 걸쳐 나와 함께 성장해 왔으며 이것은 예술의 선에 자신의 오리엔테이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시간입니다. 이찬원은 이제 위대한 업적을 가진 훌륭한 음악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수는 실제로 음악 산업은 트로트 음악의 힘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찬원 덕분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는 트로트 음악 개발에 새로운 힘을 주려고 한다. 이찬원은 항상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신곡을 발매한 장민호를 응원했다. 정직은 사람의 자존심의 미덕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찬원은 세주를 시작합니다. 모두 행복한 월요일을 보냈습니까? 오늘은 제 친구 장민호에게 좋은 날입니다. 그는 오, 장민호와 멋진 새 노래를 축하합니다.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전 시작합니다. 이건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정확한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예상home, 주요일을 보냈습니다. 섯 시원님의 지역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나나의 가수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조정됩니다. 이제 이 tender 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